고추나, 여기 옆에, 옆에,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음악과 우리 꽈추룩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정면 아래 좀, 어떤 표정을 지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잡초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잡초, 너무 아름다워, 괜찮아요. 자, 파트리자, 여기 서주시면 돼요. 좋아요. 자,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너무 사랑스러운 파트리자입니다. 정면, 오른쪽, 좀비가 나타났다. 피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인데요. 먼지입니다, 졸업은.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웃는 모습이 정말 백만 분짜리 아닙니까? 너무 멋져요. 예. 아, 지금 혼자 매거진 촬영인 줄 알고 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약간? 네. 피가 나타났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이라 쓰고, 유해가 아니라 읽는다. 네, 유해가 씨. 정면. 좀비에게 투수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면을 던져주세요. 이거죠? 완벽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초에 숨은 한 표정을 만들어낸 우리 치킨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좀비가 나타났다. 너무 누르지럽죠? 자, 체킹. 앞에 좀비가 나타났다. 아, 정말 표정 보자. 잠시 해보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존짹만을 들어오면은 우리 닛댄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눈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좀비가 나타난다. 전혀 요동치지 않아요. 네, 놀라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이번에는 어, 저 지금 시상식인 줄 알았어요. 와우! 마음껏 즐겨주세요. It's another time. 와우! 자, 우리 기자님들께서 사진 받지 볼 수 있게 한 2, 3초만 포즈방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완벽해요. 반대쪽도. 네. 어, 지금 마를빛모구의 제리파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멋져요. 네. 딱 닫았다. 나이기 안타고, 손이 안타오니까. 다양, 시선 다양하게. 저쪽도. 완벽합니다. 잡취해보실게요. 아, 저쪽도. 손철씨 반갑습니다. 네. 으야! 이거죠? 제가 할 게 없어요. 너무 잘생기게 맡길게요. 시선만 자연스럽게 오른쪽, 왼쪽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포토 기자님들 지금 너무 바쁘세요. 자, 그렇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좀비가 나타난다. 아! 피고픽이다. 아, 노웅철씨 고맙습니다. 네. 서셔서, 이제 다 오신 다음에는 좀 가까이 설게요. 한 화면에 나올 수 있게, 한 사진에 나올 수 있게. 네, 여기가 중앙이거든요. 여기가 중앙이기 때문에 노웅철씨가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서 중앙을 맞춰주시고, 이제 나래씨가 중앙이라고 생각하시고 가까이 서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딘딘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왼쪽.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웅철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죠. 자, 좀비버스의 우리 출연진분들. 정말 다채롭고 놀라운 캐스팅 아닙니까? 네, 정면 아래쪽. 자, 이제 정면을 보시고 다같이 하트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 예, 각양각색의 하트 멋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좀비가 나타나는 상황 연출해보겠습니다. 자, 좀비버스. 좀비가 나타났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제작진분들 무대 위로 모셔서 전체,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제작진분들 이쪽으로, 이쪽으로 모셔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까이 서셔서 자, 문성동 피디님이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조금만 뒤로 가까이, 한 발씩만 뒤쪽으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겠어요? 네, 박진경 피디님이, 시피님이. 네, 좋습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더 붙어주시라고. 조금만 더 가까이. 네, 출연진과 함께. 네.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노웅철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나단이 반발만 뒤쪽으로. 네, 좋습니다. 네.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선. 오른쪽. 아, 멋져요. 자,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파이팅을 한 번 외치고, 좀비까지 출몰하는 상황.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자, 앞쪽을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자, 거의 압이 교환. 네. 다른 분들 나올 수는 있겠네요.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좀비버스네요. 무대 아래로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쪽으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토록 가채로운 캐릭터들의 이토록 가채로운 캐릭터를 돌아가니까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해에는 바이팅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드립니다. 둑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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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